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이 TSMC의 3배가 넘는데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라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도체는 성장산업이면서도 경기사이클을 타는 특징이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때는 이익과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 공급량과 수요처의 재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급락합니다. 반도체는 통상 10분기 정도의 상승사이클과 6분기 정도의 하락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간격이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주가는 실적 전망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어 경기사이클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시총 1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코스피와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외국계 패시브 자금의 경우 반도체 업황이 나쁘면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을 줄이기도 하므로 다른 업종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반도체 종목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종목에 관계없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공급 사이클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반도체는 산업을 이해해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알아야 이깁니다. 거대한 반도체 산업이지만 3VSE 즉 회사 세 종류, 제품 두 종류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조립 검사를 거쳐 제품이 출시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두 하는 기업도 있고 일부만 집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종합반도체, 햄리스, 파운드리 이렇게 3종으로 분류됩니다. 반도체 전 과정을 다루는 종합반도체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인텔 등이 있으며 펜리스라고 불리는 설계 업체는 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유명합니다. 설계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전문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DB하이텍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메모리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반도체로 5,500억 달러 650조원에 이르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램과 플래시 메모리, 랜드 같은 제품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연상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서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인텔과 퀄컴 등이 강자이며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1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지만 비메모리에서는 갈 길이 멉니다. 메모리 1위,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 미만으로 50%가 넘는 1위 TSMC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이 TSMC의 3배가 넘는데도 시가총액은 80%에 불과한 것은 삼성전자가 강점 있는 메모리보다 TSMC의 비메모리가 경제성과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직기로 한 삼성전자의 새 파운드리 공장에 기대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반도체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 파운드리 공장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장한식, 정인성, 송승하 저자님의 부의 설계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